오늘 뉴스K는 세월호 100일 특보라고 하면서도 팽목항의 취재진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. 진도에서 취재진이 철수한지는 벌써 3주일이 다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100일이라고 기념일 취재하듯 취재진을 보내려니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. 100일 내라도 취재를 해야지 않겠냐는 지적도 수긍이 가지만 오늘 보낼 인력이 있었으면 진도 취재를 유지해왔을 겁니다.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. 세월호 문제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세월호 100일 뉴스K 특보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